이렇게 일당 지배체제가 자리를 잡기 때문에 그것이 음으로 양으로 한국인들에게 상당히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그리고 제가 보는 그런 중국의 앞날은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전체주의를 완성하기에 아주 좋은 그런 시대에 태어난 것 같아요. 그것은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디지털 세계가 확장되는 시대에 있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정보 유통을 통제하고 그다음에 그런 보안용 cctv나 안면인식기술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인민을 효율적으로 그렇게 감시감독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배경이 전기가 되는 시대에 났기 때문에 이 체제를 뭐죠 변화시키는 것은 대단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중국에서 검증된 그런 인민을 통제 관리하는 그런 기술들은 빠르게 주변 국가로 확산이 되겠죠. 그러니까 한국도 보면 지금 외견상 자유롭게 보이지만 국민들이 보지 말아야 될 정보는 철두철미하게 차단시키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나 플랫폼을 통해서 모든 것이 제공되기 때문에 그냥 국민들이 봐야 될 것은 공급하지만 보지 말아야 될 것은 완전히 통제를 해 가지고 뭐죠 그냥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대가 참 대단한 그런 인민을 통제 관리하는데 대단히 수월한 그런 시대에 시진핑의 권력을 장악한 겁니다. 우리가 시진핑이라는 사람을 직접 만나볼 기회를 한 것은 없으니까 오늘 보니까 중국에 대해서 그런 좋은 소식을 자주 전하는 최유식 그런 온 차이나에 어떤 기사가 실렸는 거 아니까 막 기국한 전주중 일본 대사가 일본의 대표적인 잡지인 문해춘추의 시진핑 집권 전우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틀어놨더군요. 그게 그런 정보를 통해서 이 시진핑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란 걸 한 번 정도 더 검증할 수 있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일이지만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제목이 아주 강합니다. 집권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시진핑이 권력을 장악한 이후에 사람이 완전히 돌변을 해버렸다는 거죠. 완장차기 전과 완장차기 이후에가 어마어마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 외교관도 구검하고 도청하고 협박하는 것이 일상적이었다는 것. 전주중 일본 대사가 본 시진핑입니다. 오래전에 중국에 체류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 체류를 마치고 오자마자 뭐죠. 문해춘추의 다루미 전주중 일본 대사가 집권 정통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민을 좀 유하게 다루는 방식을 하나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강하게 이름을 다루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 시진핑은 후자 즉 마우쩌뚱식 1인 집권 체제를 구축하기로 결심한 것 같다. 이런 내용을 이제 문해춘추에 실린 내용을 최유식 기자가 여러분들 잘 정리해 가지고 냈네요. 2020년부터 작년 말까지 3년 동안 주중 일본 대사를 지낸 다루미 히데옥 그러니까 아주 최근까지 근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아주 능숙한 일본 외무성의 대표적인 중국통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상당히 귀한 정보라고 저는 받아들인 겁니다. 시주석에 대해서 집권 이후에 전혀 딴 사람처럼 변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집권 이전에는 당시 외무성 중굴 몽골 과장으로 2009년도에 일본을 방문해서 아키우토 1왕을 면접할 때는 접견 인사가 70명이나 돼서 시주석이 장시간 대기했지만 전혀 불평하지 않았는데 시주석이 집권한 후 2015년 일본 집권 자민당의 니카이 도시로 총무위장을 수행하고 시진핑 주석을 예방해 그때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주변의 경호원이 진을 치고 있어 가까이 접근하기조차 어려웠고 경계와 보완이 후진타워 주석 때보다 훨씬 더 사명했다. 전체주의로 가는 그런 경고 사인들이 이런 편리 같은 간단한 정보들을 다 취합하게 되면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현재 중국을 어떻게 이끌고 있고 앞으로 중국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 그냥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측근 주변에서 직접 경험한 사람의 경험담을 하나하나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은 우리가 시진핑과 시진핑의 중국을 예상해온 것을 한 번 더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력을 잡을 때하고 잡은 이후는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죠. 한국의 대통령도 그런데 시진핑 같은 사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아주 제가 볼 때는 시주석 집권 직후 중국은 30년 고도 성장에 따른 부패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었고 경제난으로 실업률을 높았는데 이때 국민들 사이에서는 공상당 집권의 정통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는데 이런 상황이 돼도 공상당이 계속 통치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되느냐 시주석은 등 샤오팽의 고도성장 노선을 이어갈지 선택하나 마우저뚱신 강국 노선을 선택할 건지 선택 둘 그러나 시진핑 주석은 후자를 택했다. 이게 선택한 거거든요. 이건 변경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본인이 죽고 나면 달라지겠지만 그저는 변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상무위원회 공상당 최고 지도부인 상무위원회는 7명 상무위원으로 구성되는데 후진타오가 여러분들 집권하고 있을 때는 거의 후진타오 여러분들 주석하고 동등 관계였지만 지금은 완전히 위상이 떨어져서 그냥 부하로 전략하고 말았다. 1인 집권 체제가 된 거죠. 1인 지배 체제가. 시진핑이 이러면 1인 집권 체제가 장기화되면서 그것이 한반도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러면 되는 겁니다. 시진핑이 그렇게 가기로 선택한 겁니다. 중국을 상당히 전체주의 체제로 이렇게 몰고 가기로. 본인이 선택했으니까 찍소리 할 수 없는 거죠. 찍소리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드는 사람들은 감금하거나 구금하거나 아니면 도망가거나 방부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돌아가는 겁니다. 특히 주변국에서 중국은 패권을 지향하기 때문에 이런 영향이 이제 앞으로 고스란히 영향을 받겠죠. 이게 이제 보시게 되면 베이징 외교관은 중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반간첩법 등 국가안보 위주의 정책을 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 대사들을 만나면 시진핑 주석이 국가안보를 위해 경제는 희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이해하기 어렵겠죠.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은 상식적인 사람인 것이고 권력을 쥔 사람들은 상식 따위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어제 BBC가 만든 버마. 지금 명칭은 미얀마. 미얀마에서도 여러분들 민주화 요구가 많아서 반군 활동이 활발하지 않습니까. 무자비하게 뭐죠. 자국민을 그냥 비행기를 띄워서 그냥 뭡니까. 마을을 폭격하지 않습니까. 그 비행기는 또 누가 제공합니까. 푸틴이 제공해가지고.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무슨 짓지는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권력의 곱비를 국민들이 질 수 있을 때 선거를 잘 유지해가지고 국민들 뜻을 크게 벗어나서 여러분들 활동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일단 벗어나고 나면 그걸 우리 안으로 다시 불러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보시게 되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문제까지 이야기하는데 다루미 전 대사는 시진핑 주석의 일원을 넘은 고령인 만큼 포스트 시진핑 시대를 대비해야 되고 시진핑 주석 사망 이후에 중국 전국의 안정을 유지한다는 미지수이지만 이웃 국가로서 정책 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미리 준비해야 될 것이다. 죽기 전까지는 뭐죠. 죽고 나면 또 좀 혼란이 따르겠죠. 그것을 이제 이렇게 주중 일본 대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참 상식 밖의 나라 옆에 있으니까 도청 고문 강검 이런 거가 일상화 돼 있는 베이징 주제 일본 기자들을 만나 식사를 할 때도 도청을 우려해서 민감한 정치 문제는 피해야 됐다. 뭐 그런 내용을 이렇게 잘 실었네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시진핑 주석의 여러분들 표정이나 얼굴 모습 그 자체가 그 사람을 다 드러내지 않습니까. 어쨌든 굉장히 귀한 관찰기를 우리가 얻게 됐습니다.